자 김혜씨 우리 김혜씨의 리더들입니다. 하나 둘 셋 화이팅! 자 뭐 김혜씨자.. 시장님입니다. 자 김혜씨장님입니다. 김혜씨장님입니다. 자 김혜씨장님 조금 이따 갈거거든요. 조금만 봐주세요. 우리 김혜씨 의원님들 하나 부탁할게요. 지금 우리 국민들 서민들 김혜시민들 많이 어렵습니다. 세금 좀 아껴 쓰시고 해외여행 이런것 좀 가지 마시고 최대한 우리 국민 서민들을 위해서 정말 좀 자중 좀 해주십쇼. 선생님 시위원님 말 들리지예? 목소리 켜집니다. 한마만 할게요. 알으시지예 우리 시위원님들. 부탁좀 드리겠습니다. 저 부산골동활배인데 부산서 여기까지 와서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우리 부산.. 아니 저 김혜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